Q. 불핀 콘서트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같아 저희는 꽤 오랫동안 지금 불핀 콘서트 연습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콘서트를 앞두고 약 일주일 전에 리헌섭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콘서트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런 언택트 콘서트는 처음이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피하면 어떡해! 내가 다니려고 했는데 무지권에 내려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프리티 세비지 합니다! 프리티 세비지 하나 하나 프리티 세비지 하나! 남녀댄서가 같이 하는 게 프리티 세비지 밖에 없을 거예요? 어? 그렇네? 뚜둣뚜둣? 아 그래, 뚜둣뚜둣는 남자들만 언니들이 블랙핑크 언니들이요? 아 그래서? 유일하게 남녀댄서가 같이 하는 분들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거 한 번 연습하면서 현타를 받았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터시더라고요 아 엉덩이를 맞아 맞아 여전히 전화 이동댄서가 다시 하는 분 분발에... 분발에 큰일 났다 이따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케이 남자 댄서분들의 어, 칸다리에 맞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운데요? 너무 착각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 죄송해요 제가 약간 공중병이 있어서 세상이 레이즈로 돌아가거든요 오케이, 지민아 조용히 좀 하자 어, 지금 언니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지민아 쟤한테 갈 바에는 저한테 가요 쟤... 야 봤지? 봤어? 연습이? 이제 끝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연출하는 거 찍어주세요 엉덩이 털러 갑니다 오후 저희 5분 있다가 들어갔대요 저는 그만큼 엉덩이 잘... 어, 콕! 안녕하세요, 콩 미지나미입니다 아, 아니지 프리티 콩 세비지남이라고요? 하하하하 어이없어서 짜증나요 어머 엉덩이 편리한 상탄만 보여주세요 5, 6, 7, 8 따뜻하자 어, 화면에 2장받 evaluated 그저 네 번호 맞기 여진이는 살짝 넓현대 그다음 남자들 들어와 1, 2.5, 4.5 1, 2.5, 4.5 근데 사실 안 했으면 1번 아니면 3번이야 근데 엄청 많이 해놨다 이걸 이거는 노래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번호를 하려고 이런 걸 다 접어놨어요 아프리티 세우지 리허설 끝!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솔직히 잘 못했어요 뭐하는 거지? 이번에 안쪽바를 넣으니까 아예 이번에 난 아직 안쪽바를 넣어 진짜 잘 들어왔네 진짜 번호 외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다음 곡마다 무대 번호 포지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적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 너희가 구성 안 하고 그냥 끝났어 얼굴이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제 기억으로는 에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편집해주셔서 편집하셨죠? 편집하셨죠? 아하하하하하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사귀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다 오늘 네 사귀시나요? 아우 아니라니까요 또 일 사귀 편집하시려고 네 네 사귀시나요? 네 제니 리사 아 카메라 울렁증 있더라고 웃기시나요?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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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네 여기 울렁떼네 여기 울렁떼네 여기 울렁떼네 너무 울렁떼네 너무 울렁떼네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또 여기 대학하러 가겠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5,6,7,8 간격 맞춰 저는 NWX 소속 댄서 베이비쥬 라고 합니다 프리티 세비지나 남자 댄서들 들어가는 부분 리허설이 있어서 무대 같이 체크하고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뷰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자 이게 바로 남자 댄서들 대기실 현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쌍둥이 형화를 제가 제가 지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볼 건데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을까 그거를 좀 해보실까요? 아 콘서트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번에 특히나 힘든 게 몸을 만들어야 돼서 운동과 많은 연습량과 저도 원래는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충족을 시켜줘야 이제 일에 뭔가 그런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식단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노출을 예상할 수 있는 무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준이 베이비쥬의 몸을 좀 기대해주세요 오늘 하시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특별하게 닿아왔을까 콘서트에 대해서 그냥 이 순간 자체가 너무 풀려서 잠깐은 저희 연습랑 잘 안 바꿔요 다시 갔다 다시 갔다 다시 갔다 머리가 아파요 언어가 막 뒤죽박죽 중이다 너 또 외워야 되는데 공이고 콘서트 공이고 댄서는 공부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렇죠 다 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춤도 잘 쉬어야 하니까 맞아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네요 체력도 좋아야 합니다 체력도 좋아야 돼요 저희 만능이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제니가 잘하는 거라 앙 하는 거? 이거 앙!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더 시력에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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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 추우시나요? 지금 너무 연습을 했다니 더워요 여기서 마지막에 모여서 더운가 여름이죠? 그럼 맞춰도 돼? 축하해 당장 예술 역시 중간거 단독 존 neurolog 사이트 미 boş 동일 연애 그리고 여기는 탕탕 탕탕 동일 수영 지금 리사 솔로 맞추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쉬는 시간? 손을, 손을! 이 손에 찝찝함 아시나요? 저희 지금 크레이지 오버웨어부터 세이소까지 바닥을 휩쓰었습니다. 뚜두뚜두랑 제니 솔로만 남았습니다, 오늘 리허설. 화이팅! 네, 저희 이 아크로 슈즈를 저희가 물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슈즈도 의상팀에서 준비해주신 아크로 슈즈로 신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나 남았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나 남았는데 오늘 물에서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옛날에 괌에서 샀던 원래 젤리 슈즈 가져오려고 했다가 너무 형광 주황색이 좀 시강일 것 같아서 제가 괌에서 샀던 아, 그 중생을? 버리는 신발이 어딨어요, 그쵸? 없어, 없어. 언박싱 한번 해주세요. 네? 언박싱! 여기까지! 물 시원하게 한번 적시러 갑니다. 네, 이따 보시면 어떻게 촬영한지 아실 거예요. 자, 다들 운동하고 계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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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습니다. 미끄럽지는 않지, 누가? 어. 여기 올라와요. 여기 올려줘, 올려줘. 저희 이제 저기 물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우선 오늘 아티스트분들 대역으로 참여해주시고 남진댄서분들은 이제 제대로 한번 기대하시죠. 다 벗는데요, 상이탈이한대요. 기대되시나요? 저는 별로, 별로. 상이탈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아, 준비는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어 있는데 아,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닐까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태닝도 검사했고 태닝은 너무해서 지금 껍질까지 벗겨지고 있어요. 한번, 네, 일단 한번 확인해보세요. 화이팅! 아, 뭐야.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미리 들어가기 전에 펌핑을 좀 하고 들어가려고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뚜뚜뚜뚜뚜 가수분들을 대신해서 대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네? 타자, 타자 하나, 오빠 한번. 타자, 타자 하나. 타자 하나. 한 번, 타자 하나. 한 번, 느낌만 보게. 타자 하나. 타자. 야수, 타자 하나 있지? 저기 오른쪽에?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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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라스트 한번 제대로. 네. 소리 크게 켜주세요, 애들. 필밖에.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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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 1팀 2팀 3팀 3팀 2팀 3팀 3팀 영광의 성천 아 장난 아니죠 기가 막히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배에 힘도 안 들어가요 지금. 본근 때문에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추워서 춤추는 것보다 저는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머리 멋있는 것 같은데? 와 천천히 형, 천천히 형이 너무 좋네. 이거 하나 있네? 화났어요 지금. 똑같나? 아 오케이. 이거 천천히 하는데 슬로우 되게 멋있다. 어머 다비드 상들 아냐? 살짝 다비드 상인데 다? 진짜 여기 중에 뚜두두두가 넘버 원인 것 같아. 우선 남자분들의 몸이 작성해. 그리고 일단 이거는 블랙홍키가 지금까지 했던 무대들이랑 완전 새로운. 완전 이런 컨셉으로 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남자는 한 적이 없잖아. 굴핑이 자체가 진짜. 저희 뚜두뚜두 무대에 오빠들이 상의 탈의를 하셨는데 항상 연습실에서 이렇게 큰 옷만 입고 계시다가 이렇게 벗으신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다비드 상처럼 몸이 너무 고소셔서. 다비드 상? 진짜 오늘 이 하루 한 스테이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니까. 매일매일 닭가슴살 먹고 계란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준비하셨는데 진짜 그게 다 담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멋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제가 다 너무 기쁘고. 이제 31일에 보셨던 블랙핑크 더쇼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저희가 정말 핏담 흘려서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화이팅! 우리 댄서도 화이팅! YGX 화이팅! 화이팅! HAS TO 주 마주 tendencies ishaião 러주知예 나 이슈 네들 h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